안녕하세요 존지 리얼타입니다 요즘 특히 고층콘도 정말 많은 신규 분양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건실한 개발사를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꺼운 팬층을 지닌 개발사죠 보사 개발사의 솔하우스 6035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선 개발사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사 개발사는 현재까지 만여 세대를 분양하였고요 구매 고객님들로부터 90%의 만족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 후 구매자들로부터 받는 결함 보고 건수가 평균 한 건이라고 합니다 보사 개발사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로는 코키틀람 포스터 에비뉴와 노스로드에 위치한 로이드 하이츠 레트로타운의 센트럴 파크 하우스 서리의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벤쿠버의 카데로와 제임슨 하우스 화이트락의 주상복합 단지인 미라마 빌리지 등이 있습니다 주소는 6035 윌슨 에비뉴로 윌슨 에비뉴와 센트럴 블라바드가 교차하는 지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쪽으로 센트럴 파크와 페럴슨 스테이션 동쪽으로 메트로폴리스 쇼핑몰이 있어서 그 중앙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라우스에서 페터슨 스카인 트레인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총 50층의 콘도 건물로 2층부터 5층까지 렌탈 유닛이 총 68세대가 들어오고요 6층 전체층은 부대시설 7층부터 50층까지는 레지던셜로 총 411세대가 들어옵니다 솔라우스 역시 멋진 뷰를 자랑하는데요 벤쿠버 다운타운, 버나비 센트럴 파크, 노스원 산까지 파노라마 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죠 바로 솔라리움이 모든 유닛에 포함이 돼서 들어옵니다 썬룸이라고도 불리는 이 솔라리움은 발코니가 야외에 뚫려져 있는 개별적인 공간이 아닌 슬라이딩으로 여다지가 가능한 유리문을 넣어놓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센트럴 파크에서 바라본 솔라우스의 전경인데요 건물의 왼쪽, 즉 북쪽으로 보이시는 건물이 같은 보사 개발사에서 진행한 2025년 완공이 되는 센트럴 파크하우스 건물입니다 평영대는 450스크핏부터 2000스크핏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평영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유닛인 스튜디오 A1 플랜입니다 평영대는 457스크핏으로 작지 않고 발코니는 또 105스크핏으로 실내 면적 대비 넉넉한 사이즈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스튜디오 평영대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플로어 플랜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원베드룸 플로어 플랜 중에서 가장 작은 평영대인 B4 495스크핏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키친, 리빙룸, 발코니까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오고요 왼편으로 화장실과 베드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원베드룸 시작가는 70만불 초반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은 투베드룸 850스크핏 D2 플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플랜인데요 현관문을 여시면 바로 거실과 키친이 보이는 구조가 아닌 옷을 거실 수 있는 클로젯이 먼저 있고요 왼편에 또 풀 베스가 들어옵니다 복도를 따라 돌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디귿자 모양의 널찍한 키친과 리빙룸이 들어오는데 이 리빙룸 공간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또 넓은 발코니 공간이 특징인 플로어 플랜입니다 예상 관리비는 스퀘어 핏당 69센트 컬러 스킨은 가장 밝은 톤인 세린, 밸런스 그리고 가장 짙은 톤의 리플렉트가 준비되어 있고 삼성과 보쉬 가전제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디파짓은 20% 분할 납부하시게 되어 있고요 예상 완공일은 2028년 말 스튜디오를 제외한 모든 유닛에 파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VIP 프리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플로어 플랜 및 가격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타운의 편리함과 센트럴파크 자연 속 밸런스를 이루는 도심 라이프를 꿈꾸신다면 쏠하우스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asso roz 0 1 100 0 with 1 2 2 2 2 감사합니다.